다시 간다 나친만이요? 저럴때는 나친만이 좋아 저럴때는 나친만이 좋은데 근데 그거 하자고 앙크를 빼기는 좀 그거 하자고 앙크를 빼는 것도 에바고 일단 맵을 좀 둘러봅시다 해초에 스펠런키가 있었습니다 딱 여기서 칼리나오면 대박인데 칼리가 안나와주네요 칼리랑 열쇠방은 안나온것 같아요 그냥 연락은 맵인듯 아 Rein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빵구를... 어디 보자... 가칠 만하구나... 오케이. 이제 4점... 더 이상 가칠 게 없네? 1-2에서 나왔으면 바로 그냥 성배였는데... 아니, 델라이퍼2? 눈 안 써? 가라소닉 옹통 박치기! 저거 하지 말자. 저거 제 앞에서 하지 말자. 아니, 이걸 산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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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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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의 실력을 보여줘? 어? 고맨... 할아버지 오른쪽 아래에 있니? 딱히 안고와도 되는데 말인지... 어? 그래도 방광한 것보단 낫지? 뭐야? 티가 나오는데? 아,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닌데?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알아서 가시고요. 알아서 가시고요. 오, 아저씨! 오! 내 책임, 내 책임아! 오우, 휘. 빨리 빨리. 오우, 휘. 아저씨! 오우, 휘. 내 책임 아닙니다. 노예가 참 많네요. 너야, 그거 들면 뒤진다. 뒤진다고 했다. 내놔. 열쇠나 들어, 임마. 아저씨 고마워요. 땡큐베리, 감사. 100% 노예가 이거 건드린다. 나 뒤지겠지, 그리고? 빨리 가. 이거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둬야 되는데. 그럼 노예가 쓰거든요? 어? 어? 아저씨. 잠깐 돌지마. 알았지? 잠깐만. 아이고. 노예 친구 있다. 가자, 얘들아. 너희들의 포근한 잠자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안 보이. 엄마야, 씨. 뭘 했네. 너희들의 잠자리를. 찾아주고 싶긴 한데. 안 보이는구나, 너희들아. 이건 원수 문장이냐? 그냥 코파에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 너무 많다, 용감이다. 너무 많다, 용감이다. 좋아. 엄마야, 뭐야. 깜짝 놀랐네. 저기요? 여기 왜 터져있죠? 힘줘 가마 부탄까지 있는. 와우. 안 돌리기 잘했네. 미친 이거 함정 뭐야 이거. 함정 뭐야 이거. 세 개나 깔여져 있는데. 안 돌리기 잘해. 글러브 살까? 글러브. 하지 말자.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가자마자 뒤질 것 같아요. 무서워. 약간 판단 안에 폭탄 터트리고 갑시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뭬.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왓 소 시리우스. 뭔가 무섭다? 조심이 안좋은데? 괜찮게 하지? 넥글러버가 더블 아 아줌마 접착기를 팔라구요 비밀상적 가구는 해야될거 아냐 성배가 없어갖고 피해볼 못하겠네 나 아저씨 구했나? 안구했네 나의 정의의 화살맛을 보여줘야겠구만 와봐라 컷 뿅 한 마리 더 있네 저도 맞고싶어? 오 쉣 미스 어차피 뭐 잡아봤자 숙혈도 안되는 녀석들인데 안구말라 도마리 정도만 깨우고 가자 억마리 정도만 깨우고 가자 칼리 칼리 아 무슨 고촐이냐 고촐 맵에서도 칼리닌 뜯었나? 어 떴다 오케이 아 드디어 드셨군요 나 왜 빈손이에요? 나 왜 빈손이야? 잠깐만 나 왜 빈손이야 나 왜 빈손이야? 나 이거 언제 나 이거 왜 놓고 왔지? 나 놓고 온 적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요 놓고 온 기억이 없는데? 뭐지 벌써부터 치매가 온 건 아닐템 예 성배 마시는 성배가 왔어요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이즈 퐁 퐁 이즈 자음 짱 공격을 안 쳐줬네 다행이다 냥냥이 한 마리 다른 건 없네요 냥냥 냥냥냥 냥냥냥 이제 보내 요거 있네 무슨 뭐 손가락 저런 거 있었나 저런 아이콘 없었는데 접착기가 안 뜬 게 참 아쉽긴 하다 아 편안 아주 편안하게 돌렸네 아 근데 진짜 사온 맵을 어떻게 해야되냐 사온은 그냥 안 들기 지도를 해야 되나 하늘에서 날여오는 독폭격기에다가 갑자기 미사원은 저주 양양미사일 어떻게 피해 그리고 자동 추적하는 음돌까지 너무 무섭고 아 양양이 안 될 거 같다 그냥 거기서 살라고 하지 뭐 아 양양미사일 어떻게 해야되냐 뭐야 아저씨 뭐예요 살아있었어요 피주머니 안 돼 아저씨 도망간다 어딜 도망간다 아줌마 장사 안 해요 잠깐만 아주머니 장사 안 하셨나본데 오이쉐 어서오세요 아주머니 장사 안 하셔 그 아주먼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아주머니 장사 안 해요 이거 무조건 고정으로 나오는거 아닌가? 안나오는건 버그겠죠? 아니야 버그 아니야 간혹 4-3에서 나올데도 있더라구 버그는 아닌거 같은데 4-2에서는 아줌마가 남아요 다른 아줌마 아예 안나올데도 있더라구요 왠지 모르지만 아 이거 접 차이가 없어갖고 약간 좀 곤란하게 됐는데 정말 야기다 야 아니 잠깐만요 아 미친 날씨 뭐냐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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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날치.. 미치겠네 이거.. 억제 못하겠는데 이거? 억제하지 말자 이거..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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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제일 쓸모없는거 두개나오네 뭐야 이씨 여기서 로얄젤리가 두개가 아 진짜 랄치 랄치 아니 아줌마가 여기 왜있어요 아 모바신대 자 꺼져 아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요 시간 없다구요 시간이 촉박한데 말이야 흠 아 가운데 없어 가운데 없네 오마야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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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크가 한 7-1쯤에서 빠지면은 그래도 뭐 그렇구나 하는데 어이없게 빠진거면은 너무 눈물나죠 아이없게 빠져서окой 이거 들고 갈 거 갈자 당구요? 똥마야 이거 꺼니가 터지는거야 에스칼리버요? 네 등껍질 까는 용이요 그 외에는 딱히 근접 사거리도 작고 그래갖고 그다지 쓰고 쉬진 않아 칼린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런 폭발속에서 살아계시네 어떻게 살았지? 우주다치맛이요? 우주다치맛이요? 우주다치맛도 쫄까 우주다치맛 먹어서 봐요 방금 죽어서 리트라이 했었어 리트라이 해야돼 이래서 앙크가 필요하다 예비용품으로 그거도 와아 이걸 다 내네 우주다치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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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 잘 가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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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왕창 한번 먹어볼까? 하나는 죽었고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손주이신데? 아유 아유 가라 노예어택 엄마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없었던 것 같다 잘했어 엄마도 할 수 있어 엄마도 상 HUE 있었던 Conan 자 뻥뻥 터져 에옹에옹 아 저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터졌어야 됐었는데 여기 살아남았네 여기 살아남았네 엄마 깜짝이야 아 바로 터진데 이거? 아 바로 터진데 이거? 아 바로 터진데 이거? 너무 무서워 무섭다 무섭아 어디보자 길고 나무에다가 눈이네 긴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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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긴나눈 긴나눈 어디있을까 음 웃는거하고 그냥 눈은 찢어진 눈은 있는데 긴나눈이 없네 그냥 눈도 찾았다 그냥 눈도 찾았다 아니면 긴나눈만 없어요 긴나눈 여기가 마지막인데 어 찾았다 긴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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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다눈 긴나눈 지금 거기서 혼자서 뭐해요? 긴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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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무시해주시고 가볍게 무시해주시고 아줌마하고 그다지 특별한 사이가 아니기에 그냥 가야겠군요 아줌마하고 그다지 특별한 사이 스타이핑만 없었어도 앙그 있었잖아 날친여성 오 방금 좀 위험했다 바로 맞을 뻔했어 방오리가 너무 무서워요 음 할머니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우븐이는 항상 계시지 아 저기 안에 갔다 오고 싶다 아 격렬하게 갔다 오고 싶어 갔다 와야지 근데 저기 안은 어떻게 계지 저거 깰 수가 있나 내가 이거 안 통하잖아 이거 어떻게 잡아 잡을 수 있나 이거 잡을 수 있는거 맞아 이거 폭탄이가 없는데 이거 활 갖고 와야겠다 아 이거 이미 한거네 이걸로 하자 이걸로는 딜 들어가자 이걸로 하자 안 죽어? 안 죽어? 죽을텐데 아니 무슨 왜 이렇게 길어? 나 왔다 아 미치 힘들게 잡았는데 뭐 없네 힘들게 잡았는데 뭐 없네 뭐요? 이미 발사된 거네 이미 발사된 거네 예스 예스 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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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날 poner 날치 난 날치 날치 Louis UFO 여기 나오는거 봐 잠깐만 저기요 아니 아니 요건 좀 트랩 수준하고는 뭐야 이거 개구리 언젠간 죽는거 아니에요 이러면? 잘 죽이겠는데 헤헤헤 또까지 걸려라 죽었다 어 접착 접착 잠깐만 비밀상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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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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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에 여기 저거 무조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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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바로 쏟아왔다 뭐야 부인은 왜 터졌어 와 덴큐 아이모니 잠깐만요, 아 여기 길 아니잖아! 날 속였어! 잠깐만, 자자자자 상황은 로드요? 근데 역시 안전방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진짜 너무 달라갖고 웬만하면 앙크가 있는 게 좋긴 해요 음 벌레 총담반데 오케이 뭐 다른 건 없죠? 네? 앙크 때문에 안이라리를 생길 거라고요? 어허 뭘 또 있어? 아맙크 아맙크 저 눈알이 중심인가 보다 아맙크 오 쉿! 호우! 여러분들 도달하기 전에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똑같아요 그냥 이 장면 그대로 가자! 코스니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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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 오케이 다 찾았고 오메랑 조심 상자 체크 없고 앞에 벗고요 오케이 갑시다 곰덫이요? 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없으면 엔딩이요? 넙 하나? 어 무서워 무서워 웹은 작아 밑에 있네요 그렇지 으음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둘 둘 셋 다 찾았고 다 찾았고 다 찾았고 엄마야겠지 엄마야겠지 어깨 정리 완료 하나 아 부메랑 버릴래 둘 오른쪽 위에 우리랑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와 보이는데 실상은 개트롤이야 여기서 뭔가 떨어지는데 아 미친 아 프라잉 개구리다 다 찾았다 어 이걸 맨 마지막으로 하자 이걸 맨 마지막으로 하자 아 아 아 뭐하는거야 路 널땐 어디갔어? 여기 왔어? 아 오케이 나이스 정말 오래간만 해본다 아잇 와 독 걸릴뻔 대장군 정말 많아요 오케이 위 클리어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뭐야 뭐야 뭐에 맞은거야 하나 하나 아 개장군 개맞네 진짜 여기 아래 두개 있는거 같은데 뭐에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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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아 젠장 밑에 있네요 밑에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가운데가 제일 곤란해 특단 섬서 뚫어야 되잖아 연방 중är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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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믿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예쁘게 모여있으면 얼마나 좋아. 너무 예쁘게 모여있잖아요. 맵은 주니 크네. 맵은 주니 크네. 대형 맵이네. 마지막 하나 찾아봐. 마지막 하나 찾았고. 이렇게 가사야하네.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네요. 근데 출구가 안 보인다? 왼쪽 끝 아니면 오른쪽 끝인가? 오른쪽 끝. 오른쪽 아래? 아, 이거 이미지 참. 뭐 없지? 가자.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건 절대 누르면 안 된다. 저거는 어소콜이야. 누르면 안 돼. 둘, 셋. 다 모았고. 출구를. 오른쪽 아래. 저 불똥 사라지겠죠? 언젠간? 저거 아마 지속총 아닐거야. 아, 저거. 저거 무한 아니야. 무한 아니야. 오케이. 가도 될지? 간다. 아, 이게 왜 여기다 돼? 아니. 아, 이게 왜 여기다 돼? 아니. 아, 이게 왜 여기다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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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안. 아 잠깐만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러지마 아 안통해 이거 호스맥에서 동물 있으면은 정말 좋겠죠 동물 있으면 독해제가 가능하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게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어딨냐 바로 위에 있네요 뭐 있는지 체크 아무것도 없고 중간에 에릭스 하나 이미 99까지 만든 시점에서 양심은 없어요 아직도 제작사한테 양심을 바라시니까 하나 왼쪽 끝에 이걸 마지막으로 합시다 아 아니 저 뭔데서 위험이 뭐 아 조심해 이거 왔다가 뒤질 수가 있네 아 정의 사납게 어 안 뒤졌다고 아 약간 좀 그렇다 요거 하나 오른쪽 위 끝 하나 둘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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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무슨 니스할지 몰라 죽여야 아 아 이상한 놈이 왔네요 으 퇴장 으 으 으 으 으 최대한 으 으 하지마라 집중하는 중이니깐 오케이 다 찾았다 왼쪽 아래에 있네 오 부메랑기 아 어서오세요 오케이 가자 스텔룸키로 유명하다고요? 별로 유명한 건 아닌데 손에 땀 쥐는 코스빙 월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플레이를 안해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 땀이 나거든요 손에 왼쪽에 하나 이거 왼쪽에 하나 마지막으로 합시다 아래에 하나 둘, 셋 다 찾았고 왼쪽에 있는 걸 부수고 봅시다 이걸 마지막으로 한 게 나을려나? 왜 이렇게 좁아 여기 하나 뭔가 조짐이 안좋거든요 뭔가 지금 불길한 그 촉이 왔어 지금 여기 부숴놔 위에 강제 없애놔 이 녀석도 간다 간다 알쏭한테 천원 줘야지 아 코스빙이니 천원 감사합니다 가자 하나 물인데 폭탄 써야되네 폭탄 써야되네 뭐 없죠? 물 오른쪽? 오른쪽에 가있어? 상자 찾으러 가자 상자 찾으러 가자 얘가 맵이 작은데 쫙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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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뭐 없지 아무도 소닉도 없고요 터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꼬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드디어 올 것이봐 열라맨 때 조심 하나 오른쪽 오른쪽 출구 오른쪽 아래 하나 여기 두개 다 있는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조심 엘리베이터 킹리베이터 조심 쭈비베이터 찌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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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게라 이쁘 다 있네요 애호베이터 꾸게나? 조졌다 아 매테오 썼는데 그걸 피했다 다행이다 저게 가운데 있었으면 끝난거였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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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아 하나 둘 흐흫 흐흫 우릴 피해가다니 흐흫 흐흫 먹고 갑시다 이거 흐흫 흐흫 오 아이스건 아이스건 하나 둘 셋 다 찾았네요 이거 맨 마지막에 지체 없애버리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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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면 되긴 하거든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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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 흐흫 six 흥 흑 플레이 조용 같다 흑 흑 흐흑 흑 아 철고 저 철고 얼려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 둘 하나 둘 자 뭐 저 땅곳에 있냐 아 미친 폭탄 써야되잖아 아이쿠매랄 이거 이거 뺄게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 왼쪽 위 뭐 없지 아 저거 먹고싶은데 못먹을거같애 폭탄이었으면 먹으려고 뛰어들었을텐데 로프라서 패스했어 도시구까지요 글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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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닌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뭉쳐있는거같은데 이거 하나 둘 셋 다 잘랐다 네려와서 네려와서 와.. 순간 잘못 들어가서 그냥 감옥 살 뻔 했네 방금 하나 터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방금 하나 터지는 소리 난 것 같은데? 이거 터트려보면 알겠지? 맞네 터졌네 터졌어 방금 좀 물방울이 컸잖아요 터진 거야 이거 터졌어 터졌어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요 녀석 안 돼야지 소리를 잘 들을 거라고 레벨론 저 오른쪽인 걸 마지막으로 합시다 하나 하나 맵이 소용인지 아직은 모르겠고 뭐 난 하나 오케이 다 찾았네요 다 찾았네요 하나 둘 하나 아무것도 없지 가자 가자 두 개 하나 둘 아 아 아 내 아이스 거든 바이지 아이째을 해야겠는걸 나이스 나이스 자 둘 두개 없앴어요 아 저거 불안한데 없애두샷 아 레넥까지 있네 레넥톤 이걸로 한방이잖아 어차피 아냐아냐 상대하지마 상대하지마 오른쪽 이상무 왼쪽에서 두번째 다찾았네요 옴돌 체크하자 없애두샷 없애두샷 레넥톤 얼긴하는데 최대한 위험요소가 안갈께요 안가는게 나을거같애 하나 퍼졌어 기다려 둘 종료 종료 작전 종료 오케이 상황종료 상황종료 노노 상하종료 안됐어 기다려 오케이 상황종료 상황종료 하나 오케이 상황종료 마지막으로 하자 나머지는 뭐 상자 찾거나 그러면 되는데 나머지는 뭐 상자 찾거나 그러면 되는데 상자 먹을게 있나? 가자 여기 약간 불안하니까 갑시다 하나 둘 힘들었지? 하나 쉣 쉣 어디를 살리려고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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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찾았네 이러면 응 어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이스 하나 아 저거는 좀 한 번 넘었는데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나는 출구는 아주 개 같은 곳에 있네요 아 아 파라슈트 안 돼 안 돼 떼 보자 아직 때가 아니다 아 뱅 사이스 요르 아 오케이 이렇게도 갈 수 있네요 철굴때문에 반대로 왔습니다 잠깐만 깨졌네? 깨지긴 하는구나 하나 하나 아 불왕쟁이네 일단 하나 오른쪽 아씨 개같은 곳에 있네 연검술사 부들사녀석 이렇게 날 방해하고 싶니? 어? 죽어 너한테는 폭탄을 절대 아끼지 않으마 너는 폭탄 1순위야 나이마 아이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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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을 안하니까 꽤 어렵네 아이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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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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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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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강 종룡 MC 점프가 불안한데? 가시 저런데는 가는게 아니에요 특히 천부신발을 가지고 있는데 가면 안돼 극단 써 여긴 열어놓고 좀 역한대 있네 출구가 빠졌다 빠졌는데 출구가 좀 애매하네 아이씨 여기가 아냐 여기가 아냐 카메라하고 오른쪽은 원래 좋아요 원래 좋은데 그 뭐냐 그것때문에 못 갖고 가는거에요 그 파리라던지 엘리크 총 있잖아 엑스탈리버 그런거 그런것 때문에 못 갖고 가는거지 무기는 대체로 다 좋아요 스윙쇠에 따라서 오른쪽 끝에 이렇게 건들지맞자 하나 이거를 맨 마지막으로 할까 하나 둘 아냐 다 잘야네 어디서 떨어진거지 왜 떨어진거지 하나 둘 둘 둘 둘 셋 오케이 깜짝을 났네 진짜 뭐야 이건 또 왜 자꾸 발동하고 있어 이거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여기를 부셔놓을까 아 ㅈ 됐다 다행이다 저건 안거드렸어 오케이 갑시다 아 아 저기요 뭐하시는거에요 에 됐지 간다 아 근데 저 아 안됐어 안됐어 기다려보세요 더 이상 못 기다려 가야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하나 둘 이걸 마지막으로 합시다 마지막 하나 찾아야 됩니다 아 얘 죽여주고 싶어 쟤 죽이죠 아 미치 야 어디가 아 미치 날아다니지마 죽어 순순히 마지막 하나 오른쪽 쯤에 있을 것 같은데 우후 아 가자고루 아 여기 좀 많이 불안한데 여기 못 갈 것 같거든요 여기 떨어뜨려 놓자 나이스 하나 둘 둘 여기다 했지? 둘 둘 셋 셋 셋 오케이 마지막 출구를 찾아라 출구 여기 있네요 안써? 뭐 없지? 오케이 시련이 왔구만 몸돌 오케이 아날나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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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깜짝이야 설마 저거 내 총이에요 아 내 아이스가 어이없게 진짜 던지면 가능하거든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른쪽 가고 있다 마지막 거 찾고 있다가 떨어질 때 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운다 무섭네 진짜. 시간 없어. 빨리 해야 돼. 마지막 하나? 하나는 여기. 출구 찾아야 되는데. 출구. 아이스건은 포기해야겠다. 위에서 왔어요. 위에서. 위에서. 약간 위쪽에 있다는 거야. 이쪽? 요 아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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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보내 놓고 이거 아래 쯤인거 같은데 자자 자자 야 아 잠깐 손 좀 돌릴게요 아 진짜 상황 너무 스트레스 야 이걸 빠져나갔네 아 진짜 아 빌어먹을 사원 진짜 후 더이상 나오지 마라 제발 오케이 갈게요 나이스 하나 터졌어요 방금 하나 터지는 소리 났어 오른쪽 위 두개 다 된거지 야 아파요 뭐 없지 뭐 없지 뭐 없지 뭐 없지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저 두더지 녀석이 어마한 곳에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그냥 상자 안 먹고 갈게요 상자 안 먹고 맵이 너무 커 너무 커요 맵이 그냥 큰 게 아니라 존나 커 안 돼 와야 돼 어디 있었지 잠깐만 아이씨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가서 쭉쭉쭉 잠깐만 뺐죠 내가 뺐지 이거 이거 좀 위험한데 폭탄 쏴야 될 것 같은데 어 맵 왜 이렇게 커 아니 배비 초초초 대용이야 망토록 그거 하는 거 알긴 아는데 지금 초 긴장 상태라 점프를 두 번 누를 수 있어요 아니면 점프하는 도중에 내가 그거를 띄워버리던가 갑자기 키키가 먹토기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게 두려워서 루프를 쓴 거예요 왓 더 뻑 일단 왼쪽 두 개 아우 이 날다 날다 진짜 아 잠깐만 인공지능 미사일 돼버렸는데 와봐 컴온 아니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내가 뭐 타로 해야죠 몸으로 막아버렸다 뺐다 오 와 하하하하 왕마 이씨 다 무서웠다 방금 아이씨 아이씨 그만해 그만해 아 이거 떨어지겠다 아 이거 떨어지겠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야? 가운데야? 참 또 개특같은 곳에 있네 파고 이리로 오면 되겠구나 오 쉣 꺼지고 오케이 마음줌이 됐어요 그 전에 정리하고 오자 이 녀석들 정리해 와 그대로 갔으면 바로 꼬치구이 될 뻔했다 바빌런 바빌런 하나 둘 봉투 봉투 하나 아 나 뭐하니? 소라이 카드 그대먹네 엘리베이터 없앨 생각만 해갖고 아이씨 볼 이러면 안가면되지 이러면 안가면되지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하나 어떻게 찾지 저 가운데 있으면 망한건데 일단 이쪽 가보자 진정하고 폭탈을 했어 그 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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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쏼마자 쏼마자 쏘마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과소비를 좀 했어야 됐었어요 이거는 하나 하나 터졌어요 이거 마지막 아니 이 매목 왜 이렇게 빨리 터져 하나가 시작하자마자 터져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그만해 임마 다 찾았다 너무 많이 압히지 황자 없죠? 갈게요 아이씨 이거 맨 마지막 아 여기도 있네 아 제발 발동하지마 어 다행이다 옴돌 왼쪽 끝 이거 두개 마지막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지막 마마마마마 마지막 냥이 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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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것 때문에 다 죽을거야 저거저거 저 밑에 있는 저저저저저저저 저 옴돌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갈거라고 그렇긴 할 수 없다 쉣 고양이 온 아 아 아 아 아 콤브 뭔데 이 아 아 굿나 억울하네 아 진짜 P로 가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찾았다 홍보 에바였다 진짜 하나 미션 옮겨주네 제가 뭐야 하나 한데도 맞을 수 없다 이제 잘 안되네 낙사조차 허용되지 않아 낙사조차 허용되지 않아 강제 광대로 논 강제 광대로 논 이러면 두 개가 겹쳐있다는 거거든요 높은 확률로 겹쳐있을 거야 엘리베이터 세 개 극혐이다 진짜 아이씨 아이씨 아니요 신기록 아니에요 내 신기록 40이야 아 이거 운돌 콤보 뭐냐고 나는 최대한 피했는데 거기 마지막에 냥냥이가 대기를 하고 있었네 아이씨 아이씨 오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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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